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어떤 실적에 대한 문제점보다 여러가지 어떤 논쟁과 노이즈 등이 좀 많았었던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어떤 큰 범죄에 조금 뭉뚱그려서 주가의 부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디오든과 같은 관련 주식들에 대한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런 관련 주식들에 대한 주가 회복이 일어나는 이유 그 근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어떤 아주 딱 부러진 근거가 있지는 않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 팩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수요에 대한 좀 불안감이 약간 완화되는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대선 국면이다 보니 각 당에서 이제 뭐 노인 공약 같은 노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보험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국내 어떤 수요를 좀 더 이제 좀 완화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큰 것이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늘의 반등이 좀 납득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지속성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부담은 있죠 왜냐하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내 임플란트 시술자의 숫자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거든요 5만 명당으로 봤을 때도 뭐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진국 대비 두 배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시장이 크겠어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일단 절대적인 수치는 많아도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또 임플란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술을 안 하는 거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뭐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뭐 탑라인에 대한 우려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임플란트 관련 주식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는 사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실적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대신 이 의료기기 쪽에서 이 임플란트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선호하시는 투자자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이익 관점에서의 어떤 임플란트 관련 주식들에 대한 매력, 되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일단 저는 임플란트 업계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사실은 실적은 꾸준하게 찍히죠 굳이 뭔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캐시카운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률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과거에 지속적으로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성장률이 꾸준하게 유지를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아까 국내 현재 임플란트 시술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면 지금 시장을 보는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일단 국내가 어느 정도 포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국내의 예를 중국이라든지 여타 다른 시장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만큼 사용자 수가 올라왔는데 여타 다른 나라들도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용자 수가 추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를 시키려면 결국은 현재 멀티플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성장률을 보여줘야 되는데 멀티플 자체가 절대 싸지는 않거든요 지금 임플란트 업체들이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임플란트 종목들의 주가 하락 이러한 부분에서 찾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단기적인 노이즈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주가의 반등을 지체시키는 시간적인 지체를 시키는 요인이었지 근본적인 하락의 원인은 성장률이 좀 둔화되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임플란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업계를 압박했었던 분식회계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많이 궁금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상대방 흠집내기의 어떤 마케팅 전략인가요? 단순히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겠고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회계처리라는 게 사실은 특히나 소위 기성이라고 하죠 계약 이후에 그게 공정도에 따라서 반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가 상당히 노이즈가 많습니다 특히 조선이나 건설업계 이런 게 많은데 사실 그거하고 명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회계처리를 했을 때 최근에는 주문이 들어가면 출고하는 것만큼만 매출로 잡았는데 그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연간 단위로 치과하고 공급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급 계약 당시에 매출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도 그럴 것이 그게 초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물건 만드는 대로 무조건 팔리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위 사업자가 2위 사업자 상장을 앞두고 그거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의의를 제기하는 모양새는 좋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6개월이나 지연이 돼서 회계에 대한 아주 정밀심사까지 받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문제는 없다는 것이고 사실 이런 회계처리 기준의 미비 부분은 당국이 좀 더 다른 제도의 보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 향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덴티움의 상장과 맞물려서 이 이슈가 불거졌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에 달하면 덴티움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심리 등은 단기적으로 좀 개선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만약에 제가 페어 트레이딩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오스템을 숏하고 덴티움을 롱을 하겠죠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차이가 물론 오스템이 1위 사업자지만 멀티플로 본다고 하면 거의 4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덴티움은 상장되는데 20배가 안 되는데 사실 임플란트 글로벌 제조업체들 평균 멀티플로 대부분 20배 안팎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롱샷이 가능한 그런 구도인 거고요 덴티움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오스템 임플란트 대비 이게 임플란트를 우리가 심을 때 거기에 들어간 장비가 또 굉장히 많아요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모형을 뜨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장비를 덴티움은 자체 생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스템은 일부 핵심적인 장비를 자체 생산하지만 부속 장비는 다른 데서 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덴티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신흥국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흥국 시장에 대한 진출 이게 굉장히 또 향후 성장성을 가름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중국 시장의 1위 사업자는 오스템이지만 덴티움이 현지 공장도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복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승 여력이 덴티움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되네요 저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특히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 그렇게 성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 투자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의 수급이 다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매수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임플란트를 한번 해보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안 해봐서 제가 아직은 좀 임플란트를 하실 때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되어 있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선 공포스러웠던 무슨 통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거진 이제는 없다시피 정도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내수 시장이 아닌 해외 쪽에서의 성장성을 과연 찾아내야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잠시 이제 박우신 차장께서 과거에 이제 잠깐 중국 시장 개척과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되었었던 면 등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과거에 어떤 그런 중국 시장 개척과 관련된 사안 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껄끄러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무산되는 어떤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가 가능할까요? 일단 아까도 잠깐 흘려가는 얘기로 언급은 됐었는데 현재 중국 시장 전체 시장 내에서 지금 1위 업체가 오스템이거든요 그래서 2위 업체부터는 사실 국내 업체들이 없습니다 전부 해외 업체들이고 오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일찍 진출을 해서 자리는 제대로 잡아놓은 상태죠 다만 지금 오스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덴티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멀티풀이 각각 제각각이라는 부분 그리고 오피마진이 전부 틀립니다 오피마진 자체가 오스템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오스템이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대로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사실 임플란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줄곧 조정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인 아까 말씀 나왔지만 회계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장률에 대한 둔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톡스 업체들 주가 괜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임플란트 업체들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노이즈를 줬던 회계 처리 관련 문제도 덴티움은 이미 처리가 끝났고요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도 5월 중에는 이 처리가 끝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경진계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부면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저가 메리트로 느끼는 그러한 기관 매수가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디오, 덴티움 등의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상대 비교 등을 통해서 본다면 한승호 차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후발 주자인 덴티움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어떤 상대 밸류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순수하게 1분기 실적 관점에서의 어떤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본다면 어떤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1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는 약간 다들 못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양상이고 특히 이제 마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제 시장, 중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용 요인이 좀 계속 영향을 주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향후 중국,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신흥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들 했지만 아직은 이제 이 시술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시술도 많이 높지 않고 또 하나는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숫자도 아직은 다른 나라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 임플란트 제공 회사가 대부분 뭐 스위스라든지 뭐 유럽의 아주 선진국들이고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비교적 싼 가격이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는 또 없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뭐 기관들 매수세가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사실 디오라는 종목 오늘 좀 언급이 적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에 굉장히 큰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4분기에 뭐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이 돼서 뭐 그렇다면 여러 루머 속에 언익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1분기에는 좀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오가 가장 언급이 적은 이유가 가장 어중간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역시나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서인데 강하게 올라와 있는 이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언더독이었잖아요 거의 뭐 갑자기 이제 급부상한 업체고요 그러니까요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업계에서 지금 덴티움하고 사실 국내 점유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16% 15% 수준인데 거의 업계 2, 3위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새 업체를 놓고 본다면 사실 밸류의 매력은 덴티움이 가장 높고요 그런데 덴티움은 사실 상장할 때 공모 희망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그러한 상장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외에서는 훨씬 비싸게 거래됐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회계에 대한 그러한 이슈가 상장가를 낮췄던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 현재 주가 기준은 당연히 밸류 메리트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오스텐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 대한 그러한 마켓시어가 있겠죠 그런데 디오는 사실 그 사이에 껴서 가장 애매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거론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상장되어 있는 이 세 업체만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 장외 업체들 아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외 업체들 역시 지금 내년, 내후년 상장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미 임플란트 사업의 방향성,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오히려 경쟁이 심화는 되고 있거든요 또 예전에는 오스텐만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후발 주자들이 개입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 전체적인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들어오고 있는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산업은 고령사에 진입하면서 분명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기업들의 무리한 어떤 경쟁 과정에서 레드오션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업계 관계자들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임플란트 관련 주식 등에 대해서 점검해 봤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하나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 유한투증권의 박우신 차장, 정윤수 형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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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